안녕하세요. 뼈와드의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께 예고 드렸다시피 오늘은 우리 자녀를 평생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건강 지식 몇 가지를 이 책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책이 나온 지 이틀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뼈석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교보문고 기준으로 종합 1위를 이틀 연속을 했어요. 이 기세로 가면 주간 1위를 할 기세인데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많은 분들한테 좀 읽혀서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을 업그레이드하는데 1조를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좋은 생활습관을 만듦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여러 가지 뇌건강 향후에 닥쳐올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러분은 어땠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로 고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제 친구들도 어렸을 때 아토피로 고생한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애가 둘이에요. 10살과 5살인데 첫째는 진짜 아토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뭐 심하진 않지만 조금 아토피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영화부 뭐 유치부 뭐 초등부 다 거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친구들은 아는데 아토 저희 첫째처럼 아토피에 고생한 아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고 저희 딸보단 약하지만 약하게나마 아토피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제 경험상을 봤을 때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흔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진짜 흔하다 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를 선진국병 혹은 21세기 질병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질병의 대표적인 것들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아토피나 ADHD 자폐증 뭐 이런 것도 있죠 특히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런 것들이 20세기 뭐 초중반까지 거의 후반까지도 이렇게 엄청 흔하지 않았지만 통계를 보면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연관성이 있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병들은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너무 복합적이고 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연구가 되게 어렵고 적당한 치료약이 나오지가 않는 상태죠 그렇지만 우리 한번 추이를 볼 수 있는 건 통계상 과거보다 미래에 최근에 가갈수록 이런 질병이 그 아이들한테 발병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땅히 정확한 어떤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여러가지 행동을 할 때에 저는 이 책이 그게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최대한 어디 뭐 네이버 지식이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연구 논문과 또 현장에 있는 기능의학자들 의사분들과 또 관련된 어떤 임상실험 뭐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리가 믿을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좀 심각한게 자폐증이거든요 자폐증을 보면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폐증 및 발달장애 모니터링스 네트워크는 2014년 미국 어린이의 68명 중 1명꼴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내가 이게 톰 오브라인 박사님이죠 내가 1980년에 치료를 시작할 때에 자폐증 유병률은 대략 1만명 중 1명꼴이었다 메사추테스 공과대학의 스테파니 세네프 교수는 살충제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른 글리포세이트 노출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현재의 속도대로라면 2025년에는 2명 중 1명의 어린이가 자폐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몸의 해독 시스템을 혹사시키는 유독성 식품과 화학적 독소 때문에 오늘날 자폐증 발병률이 그토록 높은 것이 아닐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박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연구가 나오지만 이 연구가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방향성을 못 잡고 있었을 때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폐증이 2014년도에는 68명 중에 1명꼴이었고 처음에 80년에는 1만명 중에 1명꼴이었어요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다 여러가지 어떤 환경적 독소 생화학 독소 우리가 먹는 독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계속 연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질병에 특히 뇌건강이나 자가 면역 질환의 근본적인 걸 찾아가는 것이 기능의학인 것이죠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폐증 질병이 더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내용을 보면 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는 수춘전 전 우리 조상을 보호하는 면역계와 완전히 똑같다 우리 조상들은 그 오래전에 무엇과 싸워야 했을까 벌레, 기생충, 바이러스, 곰팡이, 귤류 등 이게 다였다 조상들이 먹던 생선이나 숨 쉬던 공기에는 고농축 수윤이 들어있지 않았다 식수에 납 성분이 단양 함유되지도 않았다 농작물 살포한 DDT도 없었고 물병 속에 용해되는 비스페놀 A도 없었다 육류의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 성분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면역계는 우리 조상들이 나쁜 고기를 먹거나 벌레에 물리거나 유해한 박테리아를 너무 많이 삼겼을 때 작동했다 동물의 시체가 연못을 오염시켰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물을 마쳤을 때 그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에 돌입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면역계는 진화론적 치명을 봤을 때에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벌레, 기생충, 바이러스, 곰팡이, 균류에 맞춰서 진화를 했는데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뭐죠? 어느 중금속이나 우리 뭐 농약 그 다음에 플라스틱, 뉴, 뭐 등등등등 나쁜 공기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가 우리 몸이 아직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가 면역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상당히 논리가 있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다른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한결같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 하고 계십니다 많이 전문가들이 그렇죠? 아 근데 이 책에서 되게 슬픈 내용이지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아이들 관련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이른 나이에 더 일찍 죽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노출된 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여파를 비추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이른 나이에 아프고 더 이른 나이에 질병을 진단받고 더 이른 나이에 죽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평균 수명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은 100세 인생 그리고 저희 스케일 측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이 가고들 수 있는 한계점에 120살까지 살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우리의 추측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의학계를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걷고 있는 아픔을 봤을 때 질환을 봤을 때에는 뭐다? 우리보다 더 오래 못 살 수도 있다 라는 충격증이 이야기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히 미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걷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렸을 때 걷고 있는 질환들 그리고 계속 기후변화나 나쁜 공기 그리고 각종 독소들이 있고 이런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 아이들이 과연 정말로 오래 살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더 나아가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뭐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퀘션마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면 간에 중요한 건 지금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런 보고서가 나왔던 것만으로도 뭐죠? 우리가 아이들 건강에 의해서 경각심을 세우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한 9가지 정도를 이제 알아볼 생각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건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들을 뭐 제 생각에 평가를 하거나 막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최대한 본문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제가 이 책 플러스 다른 책도 다른 연구 자료를 읽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셔가지고 댓글로 조정을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엔 무엇이냐면 설탕입니다 설탕 설탕을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이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공설탕을 먹으면 전신에 염증이 증가한다 설탕 섭취가 미치는 영향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제된 설탕은 섭취량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식품이다 소량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설탕이란 세상에 없다 뇌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길 원한다면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그래야 뇌와 몸이 재생할 기회가 생긴다 설탕만 안 먹어도 불안 우울증 과민성 등 많은 정서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이게 진화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설탕 관련해서 일단은 과거에는 우리가 설탕을 설탕은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죠? 설탕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설탕을 되게 좋아할 수 밖에 없었어요 강렬히 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탕이 너무너무 흔하죠 특히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이 가공설탕을 먹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미 아이들의 어떤 설탕 섭출량을 많이 줄였어요 물론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도 나와요 왜 망하는지도 나옵니다 한꺼번에 바꾸면 안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바꾸면서 그걸 생활화 습관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도 갑자기 니네들 뭐 아이스크림 절대 안 돼 뭐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역효과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애들이 열 개 먹었으면 아홉 개 여덟 개 일곱 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조금 설탕이 덜 덜은 걸로 바꿔주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박사님이 얘기하는 3대 악식품이 있고 하나가 가공설탕입니다 가공설탕 뭐 과일로 바꿔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설탕 줄일 꼭 줄여야 되겠죠 두번째로는 항생제인데 우리 첫째는 아닌데 둘째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좀 많이 맞았었는데 항생제에 관련해서 좋은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항생제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지만 항생제가 변경하는 방식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에 유독하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장내에 있는 어떤 우리 미생물들인데 책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강의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항생제는 장내 박테리아를 무차별적으로 싹 쓸어버린다 매번 항생제를 복용할 때마다 좋은 박테리아가 소량의 나쁜 박테리아와 함께 제일 먼저 제거된다 어떤 사람은 항생제를 복용하고 며칠 후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10일 동안 처방받은 약을 조기에 중단한다 그러면 아직 남아있던 나쁜 박테리아가 항생제의 내성이 생겨 죽기는 커녕 오히려 번식하게 되고 그 결과 항생제에 강한 박테리아 군단이 형성되어 장내 세균 불균형을 초래하고 장기 염증으로 이어진다 4373편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는 호흡기나 비뇨기 감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사람들이 항생제에 대한 박테리아성 내상을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그 효과는 항생제 처방 짓고 한 달 동안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길게는 12개월 동안 지속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세 이전에는 웬만하면 항생제를 먹이지 말되 그러나 여러분 꼭 먹일 때 먹이 됩니다 먹여야 되지만 아삼호사 할 때 항생제를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저도 이제 의사선생님 얘기할 때 물어봐요 항생제를 처방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확실하게 항생제를 처방해야 합니다 할 때는 항생제를 쓰시죠 이렇게 하시는데 애매할 때 물어봐요 항생제를 처방할까요? 그럴 땐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를 먹었으면 어떻게 한다? 조기에 끊지 않는다 먹으려면 끝까지 먹는다 그래서 이 장래 마이크로바이옴을 리셋시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생제를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도 확신을 안 썼을 때 이게 왜냐면 이게 저희가 아이가 아팠을 때 심하게 아프지 않을 경우에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다렸다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기다려 보고 그게 안되면 항생제를 먹는데 대신 먹었을 때는 끝까지 먹어라 그것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 균형에도 훨씬 유리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책에서는 더 자세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항생제 근데 우리 항생제는 참 어려운 게 아이들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없는 고기 같은 걸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텐 밀가루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밀가루가 아이들의 점심 건강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의학 전문지 바이오매드 센트럴 소아과학에 실린 2009년 한 연구는 뇌로 가는 혈류를 추적하는 SPECT를 통해 뇌혈류 부족과 자폐증 사이의 영역고리를 발견했다 뇌혈류가 줄어들면 아이들이 자폐천상을 버리는데 관류 저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관류 저하가 왜 생기는지 궁금하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기 위한 유력한 용기자들을 살펴보자 예를들어 식품 과밍성도 뇌 전체 관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식품 과밍성도에요 식품 과밍성만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갖고 있는 영향이 너무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거의 복잡계랑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 영향이 많이 줘요 근데 뭐죠? 식품 과밍성도에요 또 뇌 전체의 관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글루텐에 민감한 어떤 사람들은 관류 저하가 생길 수 있지만 셀리아병 환자의 71%가 관류 저하를 보이고 뇌 12경영증은 평균 4군데에서 관류 저하가 나타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루텐이 소화를 못하거나 글루텐을 많이 먹게 되면 아이들의 사람의 관류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자폐증 증세에 뚜렷한 증상 중에 하나가 피 관류 좋아요 뇌에 혈류량이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의 촉발이 자폐증에서 나온 거예요 연관성을 하다 뭡니까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어떤 건강은 먹는 거랑 매우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적해 보다가 글루텐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미국에서 자폐증 아이가 되게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그럼 어떤다는 얘기죠 미국이 밀 소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상관관계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연령 스펙트럼에서 노인의 반대편에 있는 자폐 아동에게서 글루텐에 대한 항체를 발견되었다 항체가 발견되었다 우리는 앞서 2장에서 자폐증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폐증의 관료조화, 저하, 뇌로 가는 현료의 구조 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자폐증은 워낙 복잡한 병이라 정확히 말씀하시죠 자폐증은 워낙 복잡한 병이라 이제 막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자폐증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과민선 측면에서 분자 모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얘기다 분자 모방도 나중에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나는 영양신경과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 논문은 자폐 아동의 87%가 글루텐, 달걀, 유제품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비해 자폐가 아닌 아동은 1%만이 그런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항체 및 그와 관련된 염증이 초래하는 손상이 아마도 자폐 아동이 보이는 몇 가지 신경증상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복잡해요 자폐증에 몰라야 유전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글루텐을 많이 안 먹이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예방을 통해서도 우리 치료까지는 모르겠지만 예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노력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은 상태에서 이런 방향성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그 글루텐 이 밀가루 음식이 이 우리 뇌 건강에 특히 뇌 정신 건강에 또 신경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특히나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BPA는 비스페노 A입니다 체내에 축적되는 해로운 독소로 플라스틱 식품 용기 장난감 아기 젖꼭지 의료 제품 캣 내부 커피컵 뚜껑 감염 영수 등 다양한 형태로 널리 사용되는 합성 물질이다 이것은 몸 전체의 인간 단백질에 들러붙어 우리 몸의 새로운 독성인 네오에피토프를 형성한다 BPA는 내부문기 교란물질로 태아 어린이 성인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BPA 화학물질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여 네오에피토프를 생산함으로써 수용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밝혀졌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저항 발기부전 정자수 감소 임신불가를 유발하고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증가나 감소 프로게스테론 증가나 감소 골다공증 유방암 및 기타 호르몬 관련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 비스토A 플라스틱 관련된 용품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시고 아이들도 피해야 되고 유리 같은게 좋겠죠 머그잔이나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경우도 잘 품질을 잘 보시고 그리고 특히 임신 전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 비스토A와 BPA와 멀리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들한테 젖을 주거나 이럴 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옮겨가기 때문에 먼저 아이를 갖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만 좀 피해도 특히나 이 뚜렷한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의 정자수 감소입니다 그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스페놀A가 있다는 것이죠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 요즘에 우리가 미세먼지 공기가 되게 안 좋은데 공기가 여러 가지로 확실히 좋지가 않습니다 볼까요 환경실무 그룹이 제대로 연구를 실시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악화되었다 오늘날 메시코시티 아이들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검사한 모든 아이가 뇌에 베타아멜로이드 반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아멜로이드 반점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이들만 검사했지만 같은 도시에 사는 4천만명의 주민 모두가 유독성 대기에 오염되어 있다고 맞게 생각할 수 없다 데일 브레이든 박사는 2010년 연구에서 유독성 대기가 뇌에 미친 영향을 흡입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지칭했다 대기용 물질은 폐안으로 들어가 곧장 현료로 침투하여 뇌로 직행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염증 부수적 손상 항체 손상 조직파괴가 이어지다가 결국 알츠하이머병 파키슨병 치매로 발전한다 맞죠? 여기에 중요한 건 아이에게도 메이코시코시티 아이에게도 뭐다? 베타아멜로이드 반점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건 뭐냐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으로써 그러니까 이 공기가 나쁜 공기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한 예시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아가 면역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특히 어 실내 공기 특히 침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침실이에요 침실은 우리가 하루에 뭐 3분의 1 공간이니까 침실은 정말로 공기를 성장하게 우리가 대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집안의 어떤 공기를 바꿀 수가 있고 특히 침실 공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류를 먹었을 때 비타민 C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아 이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금속이 되게 중요한데요 중금속은 납, 카드미움, 비속, 크롬, 수은 등 물리적으로 조밀한 천연 원소이다 중금속은 뇌의 독성을 지니며 두통에서 피로 신경 퇴행까지 다양한 뇌 건강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미움과 납은 학습장애 및 지능지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 납에 노출되면 또 충동성과 폭력적 행동도 부추길 수 있다 수은은 주의적 결필장애 학습장애 기억력 손상 운동기능 장애 등과 관련이 있다 하고 쭉 얘기를 하십니다 어 이런 중금속은 주변 환경이나 대기나 특별히 우리가 먹을 때 특히 생선 같은 거 먹을 때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게 뭐냐면 큰 생선을 먹지 말고 작은 생선을 먹여라 라는 얘기합니다 생선은 좋은게 많이 있지만 큰 생선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수은 등의 중금속이 고농축으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생선 위주로 먹고 이런 중금속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어떤 내 주변에 어떤 공장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아이가 키우기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중금속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는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을게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사 같은 거 쉽지 않다 하더라도 먹는 거 특히 생선은 어렸을 때는 조금 작은 생선 위주로 먹이는게 좋다 라고 박사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곰팡이 있는 친체에 어느 부위든 감염시킬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호상구 백혈구의 인종 수치가 높거나 귀에서 진물 삼치력이 나오는 아이들은 100% 귀가 곰팡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아이들과 귀 감염이 재발하는 아이들에게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 항생제는 곰팡이 감염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곰팡이는 표준혈액검사에선 발견되지 않아도 위장, 콧구멍 사실상 모든 신체 조직에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곰팡이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어른도 곰팡이 때문에 좀 힘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 제가 아이들과 있었던 아파트에 곰팡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거를 했는데 당연히 곰팡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곰팡이가 어떻다 우리의 자가 면역 지론과 뇌 건강에 악인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집안에 곰팡이 제거를 잘 해주시고 특히 누수가 됐을 때 아시죠 누수가 됐을 때 곰팡이가 자주 피니까 됐을 때 철저히 점검하시고 특히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곰팡이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는 것이 아이들 건강에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바꾸지 못했겠지만 상당 부분 하나, 두개, 세개, 네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 그 뭐랄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먹는 것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온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공기랄지 그렇지 그리고 황금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건강하고 또 21식의 질병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식 마치도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